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그 중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20계열 학생들아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들 시리즈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전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what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알겠는데 자 이제 어떻게 how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 자 how에 대한 얘기 이 1편에서는 how 1편에서는 선생님이 일반적인 학습법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되는 학습 단계를 얘기를 학습 강좌의 선택에서부터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큰 얘기였다면 지금은 리딩 강좌 선생님 그 중에서도 리딩 개념 강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된 사용설명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학습법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갑시다 선생님 전체 강좌 구성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알죠 전체 강좌 구성이 자 자 자 자 스피킹 뭐 논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리딩 뭐 개념 교과 개념을 정복하는 강좌였지 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목록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중에서도 선생님이 베이직 자 교과 단원 중에 대단원별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총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이거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얘는 이제 어려워서 심화여서 어드밴스드 노우 얘는 세부 단원별 소단원별 얘기를 하나하나 짚고 있고 얘가 이제 해석편 그래서 이제 미분적분을 위시한 우리들에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출제되는 거지 범위가 원래 그냥 시험 범위가 많은 거야 이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시험 범위가 그만큼 많은데 뭐 이게 중요해서 되게 빈출 단원이야 강조하는 거 좀 되게 어이없는 거지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보는데 음 얘들아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40몇 페이지부터 90몇 페이지까지야 라고 하면 그 안에서 골고루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우리 고등 과정에서 해석학의 비중이 절반 정도 돼 그러면 우리한테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절반인 거야 중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자 해석편 그리고 우리 선택과목에 또 뭐 있니 선택 미적 말고 선택 확률통계 확통편 자 이렇게 진행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단계 자 라이팅이라고 우리 지칭을 해 드렸고요 이게 실전인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일련의 공부들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전 영상에서 이 전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중에서도 백이은 그 중에서도 리딩 개념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은 친구들아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자 이 강좌는 이 영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강좌의 구성 리딩 강좌의 구성이야 자 리딩 강좌의 구성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스텝 원 스텝 원 문제가 있어 스텝 원 문제 그 다음에 스텝 투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교재의 구성이고 그러면 선생님 강의의 구성은 강좌 구성 개별 강의 개별 강의당 자 강좌의 구성 리딩 강좌가 그 각각의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스텝 원 스텝 투가 여러분들 교재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론 강의를 항상 먼저 하는 거야 이론 강의를 이게 교재고 선생님 강의는 이론 강의를 먼저 항상 합니다 이게 대략 대략 한 40분에서 60분까지 갈 때도 있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자 이 정도 선생님이 이론 강의를 쭉 진행을 해 그만큼 이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강사입니다 선생님 자 이거 수리 논술 여러분들 언어 논술과 헷갈리지 마세요 수리 논술은 그냥 수학 시험이야 수학이야 몰라서 여러분들 틀리는 시험이야 글쓰기 훈련이 안 돼서 틀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들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념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개념도 오해하지 말고요 이 고등과정 이상의 새로운 개념 아니 그냥 고등과정 그 자체 그대로다 교과서밖에는 선생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 자 그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모른다고 이 수능 객관식 시험에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 선생님이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론 강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강사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이제 이론 강의 플러스 스텝 1 문풀 강의를 진행을 하죠 문풀 강의를 보통 이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러면 뭐 20분 내지는 뭐 30분 근데 보통 이제 이 둘을 합쳐가지고 한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스텝 2 문풀을 들어갑니다 스텝 2 문풀은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강의를 활용을 해줄지 그걸 내가 직접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모든 강의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루틴을 만들어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이 자 학습 법은 일단은요 일단은 이론 강의를 수강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40분에서 50분 여러분들 좀 익숙하다 싶으면은 빨리 듣기로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론 강의 수강이 이 시간 또는 그거보다 뭐 여러분들 두 배 속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더라 참 신기한 친구들이야 대단한 친구들이야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많이 배워요 선생님 말도 느린 편도 아닌데 그걸 두 배 속으로 듣더라 자 어쨌든 알아서 해 오케이 그래서 이론 강의를 수강하는데 이때 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쭉 들어 이때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필기 오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정말 사각사각 연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선생님의 잔소리 들어가면서 선생님의 그 목소리로 그냥 어? 계속 귀를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눈으로 어? 필기 보면서 그 판서 보면서 선생님 보면서 이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 막 연필 냄새를 맡아 후각자 그러면서 어? 오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자 수학은요 자 왜 수학이야 손 숫자야 손으로 배우는 학문이라 그래가지고 설마 믿는 거 아니죠? 자 손으로 필기하면서 그러면서 와 무조건 무조건 나 이론 중시한다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반드시 여러분들 필수로 얇게 만들어 얇게 여러분들만의 수리논술 노트를 만드세요 얇은 걸로 그래가지고 그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해가 봐 그래서 노트 필기 필수 그래서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걸리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강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강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내가 이론 강의를 하면서 애들아 지금 스텝 1 문제 한번 먼저 한 3분 정도 한번 니들이 먼저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시간으로 고민해보고 자기만의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줄래? 잠시 포즈 누르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따라오니라 이럴 때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 이론 강의 쭉 들었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겠니? 하고 바로 갈 때도 있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냥 들으면서 그때그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텝 1 문풀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직접 갈 수도 있고 스텝 1 문풀 직접 풀어보기 뭐 대략 풀어봤자 이게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야 생각을 해보라는 거니까 답안 작성 노우야 답안 작성 하지 말고 이거는 어... 그냥 풀어본다는 거 내가 머릿속에 시험장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답안을 작성해 나가겠구나 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정도 그래서 답안 작성 X 이거는 그냥 풀기만 풀기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야 이거는 없을 수도 있어 강의에 따라 그냥 선생님이 들으라고 할 때도 있어 그냥 따라오라고 할 때도 오라는 올 때도 있을 것 내가 이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풀기 플러스 당연히 그러면은 스텝 1 문풀을 문풀 강의 수강이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략 뭐 얼마나 걸리겠니 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잡아야 될 거란 말이야 1시간 정도는 잡아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영상을 한 강의 안에서 한 강의 안에서 이론 플러스 스텝 1을 따로 파일을 나눠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는데 좀 수월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 강의 안에서 두 개의 파일로 쪼개놨어요 그러면은 이론 플러스 스텝 1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내지는 1.5시간 을 투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필수입니다 스텝 2로 들어가기 전에 스텝 2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스텝 2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답안 작성 실전으로 실전의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개념에 익히는 개념을 체화시키는 과정과 동시에 실전 훈련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텝 1 문제보다 스텝 2 문제가 당연히 조금 더 실전적인 상황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배치를 해놨어 스텝 1은 보통 이론이 적용되면 바로 해결이 되는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상황들을 실전처럼 좀 복잡하게 주는 문제들을 스텝 2에 갖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스텝 1은 이 이론을 들으면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즉각 즉각 해결이 되는 구술 형태의 문제들 이런 것 좀 많이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텝 2가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실전 답안 실전처럼 작성해보기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과정이 이제 대략 한 한 20분 25분 에서 이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한 40분까지도 인정 자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을 실제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2 강의를 이제는 들어야지 스텝 2 강의를 이제는 강의 수강을 합니다 강의 수강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겠어요 이게 이제 또 1시간은 걸릴 거 아니냐 이게 또 1시간 걸릴 거라고 자 이 루틴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하는 거야 이 루틴을 베이직 강좌가 지금 12개야 이걸 12개를 12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어드밴스도 지금 촬영 제작 중인데 이거 이거 상당히 많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공부하냐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주면서 어떻게 공부 그 뭘 할지를 우선순위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일단 베이직 12강에 대해서 이거를 반복을 해줘 여기에서 좀 더 가겠다 여기에서 좀 더 가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필수야 필수 여기에서 좀 더 가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선생님이 추가로 제공을 해드렸냐 추가야 추가 추가 제공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스텝 3 자료와 스텝 4 자료를 추가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스텝 3는 뭐냐 뭐야 스텝 3는 그래 이 단원 이 주제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최고 난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각 주제별로 스텝 3 문제를 계속 섭렵을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시험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없어 이 이상은 없어 그냥 이거는 최고 난도 해당 주제의 최고 난도 문제들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재는 이거 플러스 추가 제공이 스텝 4 3 4 추가 제공이 있기는 하지 그래서 이 문제들을 섭렵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세상 어떤 대한민국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 될 거고 근데 아이 선생님 저는 스텝 2만 해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친구들은 추가로 공부하겠다 이거 의미 없잖아 하지마 이거 하지마 뭐해 스텝 4 이거는 스텝 2보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 평이한 문제들 스텝 2랑 비슷한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추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할 때 선생님 저는 힘들지만 고된 길을 택하겠습니다 의치된 저는 가야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스텝 3 가세요 오케이 자기에 따라서 자기의 맞춤 자기 맞춤형 학습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완벽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 느껴지시고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커리를 택해서 가시고 이걸 필수로 가시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피드백 피드백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자유롭게 선생님이랑 나눌 수 있게 여러가지 소통의 창구들을 마련을 해놨어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 필수로 일단 해야 되는 건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자 셀프 첨삭 이거는 여러분들이 셀프 첨삭을 하실 수 있게끔 문제만 제공한 게 아니야 그 문제에 딸린 해야 되는구나 저런 생각을 진행해야 되는구나 느껴졌으면 그 다음에 첨삭을 해 자기 거를 자기 답안을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공한 답안을 꺼내놓으세요 거기에 선생님이 때에 따라서 학생들 답안 중에서 제일 잘 된 거 뭐 이런 것도 추가로 제공하고 그랬거든 그거 보시고 자기 거 보고 그리고 빨간 펜을 들어 빨간 펜을 들고 자기 거 중에서 비교하면서 아까 강의도 들었겠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빠진 부분들 자기가 덜 써서 안 써서 뭔가 점수가 까였구나 여기 채점표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보면서 아 안 써서 뭔가 빠져서 점수가 까였던 그런 부분들을 첨가하세요 쫙쫙 빨간 펜으로 집어넣어 첨가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내가 썼구나 괜히 썼구나 돌아가는 논리일 뿐이구나 하는 거 두 줄 쫙 돼지꼬리 쫙 빼세요 삭제하세요 그래서 첨가할 것 첨 삭제할 것 삭 해가지고 첨삭을 하라고 첨가할 것 첨 삭제할 것 삭 자기 실전 답안 늘 첨가 할 것 그리고 삭제 할 것을 빨간 펜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첨삭 첨삭을 해주라는 얘기야 첨삭 이걸 필수로 이 과정을 거쳐주시고 필수 코스야 필수 코스로 여러분들이 거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그랬는데도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피드백 선생님 정말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방식들을 제공하려고 손쉽게 하려고 정말 다양하게 노력 많이 했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메가홈피도 있을 거고 메가홈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 페이지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여기에 스크롤 내려보면 이게 바가 있잖아 왜 메뉴바가 있다고 메뉴바 거기에 질답게시판 들어와 거기 그래 질문할 거 없어도 들어와 우리 다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의 의욕 모티베이션이라도 가져간다면 그거라도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자 메가홈피 당연히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여기 자료실이 매년 청소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 모든 자료들 실제로 선생님 자부하는데 여기 없는 자료는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자료야 논술에 관련해서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 활용 자료 다운받는 측면 플러스 뭐 질문 어디 여러분들 편한 편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편한 사이트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편한 루트로 질답 얼마든지 해줘 심지어 애들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느냐 선생님이랑 조금 다른데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얼마나 점수가 까이느냐 뭐 이런 이런 열정들 얼마나 친구들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옆에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뿐만이니 실시간 질의응답을 위해서 카톡 시스템도 선생님 가동 중이야 뭐 이건 학습 자기 공부 내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시에 관련한 거 학습 생활에 대한 거 여러가지 다양하게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 직원들이 매시간 매 순간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고 자기들이 대답 못하는 것들은 나한테 내가 워낙 이동 중일 때가 많으니까 선생님한테 계속 그때그때 지금 연락이 와요 선생님 어 우리 직원들이 어 선생님 이런 거 나 대표 아 이거 너무 애들 말초인가 우리 직원들이 어 뭐 백인 선생님 이런 거 지금 내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직접 해줘야 될 것 같은 거는 나한테 지금 계속 톡이 와 연락이 와 그래가지고 내가 보내주고 하거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인스타 뭐 여러가지 를 통해서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공지 같은 거 중요한 뉴스 같은 거 그런 거 링크도 걸어주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정말 다방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인 학습들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는 그런 그런 모습들 꼭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강좌 학습법은 어디에 대한 거라고 리딩에 대한 거야 개념 강좌에 대한 거야 자자자자자 그러면 조금 더 다 그 이외의 강좌들은 어떻게 할지 그걸 알아보도록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